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방위 산업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모주 항공 산업과 더불어서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3개월 상대 수익률을 본다면은 LIG 넥슨이 43% 급등 이상. 한국 항공우주도 24% 이상 급등,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50% 이상의 해외 물량으로 중장기 실적 개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테크윈과 정밀기계가 예상보다 높은 수익성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셀렉터하이가 새로운 연결 실적으로 포함되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타 방산업체 대비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화 디펜스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 700억대, 그리고 2020년 말 대비로도 61% 급증했고요. 금년 일본기 공시된 해외 수주를 더할 경우에는 잔고가 7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 해외 잔고가 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개선도 충분히 전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각국들이 지금 GDP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글로벌이 미국 제품을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에 따라 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유럽이나 중동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동유럽까지도 한국의 방산산업체 관련된 장비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성비가 높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관련된 방위산업체 관련된 주가들이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단어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형성되고 있는 성장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가 지금 주가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데 5월 달에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 후보자가 압축될 것으로 보는데요. 5개에서 3개사로 압축이 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고요. 2월에 누리호 발사나 7월에 KF-21 초도 비행 그리고 9월에 호주 랜드 4공 페이지 3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중동이나 동유럽 국가의 수출 계약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향후로도 실적 개선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선조가는 5만 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수주 호조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선조가 5만 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시장 전망 알아봐야 될 텐데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내일 새벽에 FOMC 관련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두려워하면서 좀 관망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매가 뭐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다소 좀 방어적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이번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양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50BP 정도 인상은 모두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반면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 75BP에 정당히 중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월 의장의 입에서 75BP 인상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매파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는 한번 변동성, 하락 변동성을 상당히 키울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 6월 달에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다소 비둘기파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단기 랠리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QT 즉 양적 완화 관련된 양적 축소 관련된 부분에서 대차주표 축소가 5월에 바로 실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5월에 예상을 하고 6월부터 실행할 것인지의 심리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소 빠른 5월에 바로 실행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매파적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만 5월에 발표를 하고 6월부터 실행한다면 다소 점진적인 속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한 35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9월 달에는 최대 한도치인 95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 봤을 때 속도는 그렇게 늦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주 또 예상되어 있는 4월 CPI 발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또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초 정도 되는 CPI 발표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관망 분위기가 짙을 것으로 예상을 해 주시면서 FOMC 회의 후에 파워로 의장의 코멘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정이었습니다.